연주 중에 원터치 피아노 이 버튼을 한번 누르면 다른 음색을 사용하고 있다가도 바로 피아노 음색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피아노를 호출하면 편집 중인 설정이 사라짐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처음 설정은 피아노지만 피아노 음색 대신에 자신이 좋아하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음색을 이 버튼에 저장해서 불러오기도 합니다 악기의 전원을 켰을 때 처음 나오는 음색은 피아노 이고요 이것은 원터치 피아노에 설정된 음색인데요 다른 음색을 지정해 줄 경우에는 전원을 껐다 켰을 때 처음 세팅되는 음색이 원터치 피아노에 설정된 음색이 나오게 됩니다 원터치 피아노 버튼에는 가장 많이 쓰는 음색을 세팅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원터치 피아노 버튼의 음색을 바꾸는 방법은 좋아하는 씬이나 만들어 놓은 씬을 찾아 놓고 라이트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원터치 피아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라이트 버튼과 원터치 피아노 버튼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원하는 음색이 원터치 피아노에 저장되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리시려면 피아노 음색에다 가져다 놓고 라이트 버튼과 원터치 피아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키 터치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것들은 모두 건반 터치에 관해서 여러 가지 조절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키 터치 설정은 각 씬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에 있는 벨로시티 커브라고 써진 곳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건반 터치감 설정이고요 초기 설정은 미디움으로 되어 있고요 어쿠스틱 피아노에 가장 가까운 터치감입니다 디크리즈, 인크리즈 버튼으로 설정을 바꿀 수 있는데요 건반의 터치감을 가볍게 설정하시려면 라이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 설정은 미디언보다 약한 터치로 큰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건반이 가벼워진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손가락 힘이 약한 분들도 연주하기 쉬운 설정이 되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가볍게 설정하시려면 슈퍼라이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 반대로 건반을 더 무겁게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헤비로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미디움 설정 때보다 강한 터치로 세게 연주하셔야 큰 소리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것보다 더 무겁게 느끼시려면 슈퍼 헤비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벨로시티 오프셋이라는 항목은 방금 전에 한 설정보다 더 미세한 터치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이고요 값이 작을수록 가볍게 연주를 하게 되는 것이고 숫자가 클수록 터치감이 더 무거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하시는 만큼 숫자를 바꿔서 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벨로시티는 리얼로 설정하는 것과 숫자로 설정하는 것이 있는데요 숫자로 설정하는 것은 1부터 127까지 할 수 있고요 리얼 설정은 내가 힘을 줘서 연주한 만큼 음량이 그대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숫자로 설정하는 것은 숫자가 커지는 만큼 큰 소리를 내게 되는데요 이 숫자는 내가 힘을 얼만큼 줘서 치는 것에 관계없이 설정한 숫자만큼의 일정한 볼륨값만 내보내게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스피커 온 버튼은 RD88에 내장된 스피커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원래 헤드폰 단자에 헤드폰을 삽입하면 내장 스피커가 꺼지게 되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면 헤드폰을 꽂은 상태에서도 스피커에서 소리가 날 수 있게 됩니다 또 헤드폰을 꽂지 않아도 스피커를 끌 수 있습니다 패널 락 버튼은 공연 중이나 연주 중에 악보등을 악기에 잠시 올려놓을 때나 아니면 잘못해서 패널의 설정이 바뀌지 않도록 버튼 조작을 일시적으로 잠궈주는 기능입니다 패널 락 버튼을 길게 누르면 화면에 패널이 잠겼다고 나오고요 자물쇠 표시가 됩니다 다른 버튼들을 눌렀을 때 패널 락트라고 화면에 뜨게 됩니다 전원 버튼만 빼고 나머지 버튼들은 눌러도 조작이 되지 않습니다 버튼들의 조작은 잠겼지만 노브와 휠은 패널 잠금 중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버튼 잠금을 해지하시려면 다시 패널 락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버튼 잠금을 해야돼요 버튼 단들 맘속력을 해야되면 다시 패널을 끌 수 있습니다 아멘